아 이 시기 왜 엄마한테 옮기종기 좋아해? 조절 안 돼? 하지마 하지마 이쁘라 형제가 이게 뭐야 어? 이게 뭐가 묻었어 털걸이 들어 해가지고 아이 빗을 갖고 올 걸 그랬구나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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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늘은 다 개냥이네 엄마 엄마 아냐 엄마 아무것도 안 가봐 베베야 대정아 어이구 삼색이가 애교가 만점이야 어길 자꾸 뒤지지마 삼색이야 헤헤 형제가 오랜만에 만져보네 동동대비 그당이 까울이 이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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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누구냐 아프네 이쁜이 페이스네 다 나타났네 아픈 삼색이 이쁜이 아픈 삼색이도 나타났어? 엄마 아무것도 안 와텟 봐 지금 또 오후에 와야 되는데 안 온다 동동 대비 외세기 아이고 애가 살 때 우리 베베가 어디 갔냐 외세기도 나타나고 다 하네 배고픈가 보다 밥은 시원찮게 먹었어 응? 오늘 밥이 시원찮았어? 시원찮았어? 다 모였네 개냥이들 베베만 어디 갔어? 아이고 그리고 야구